미스터 김 가수 이금희씨 별세 한국 최초의 댄스 가수로 일컬어지는 미스터 김의 가수 이금희씨가 20일 오전 1시 15분 서울 은평구 연세노블병원에서 별세했다. 이 씨의 딸 민윤정씨는 지난 2005년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뒤 병상에서 지내오다 최근 합병증으로 폐렴이 왔는데 호흡곤란이 심해져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59년 데뷔한 고인은 미 8군 무대에서 가수로서 첫발을 내디뎠으며 66년 발표한 키다리 미스터 김을 화려한 춤과 함께 선보이며 스타덤에 올랐다. 이 씨는 중학교 재학 시절부터 바리톤 오현명 씨에게 개인 레슨을 받으며 성악가의 꿈을 키웠다. 그러나 고교 시절 아버지가 위암에 걸려 투병 생활을 하자 생계를 위해 대중가수의 길을 걸었다. 용궁, 그것 참 별꼴이야, 작은 새 등의 히트곡을 남겼던 고인은 결혼 후 두 차례 유산의 아픔을 겪으면서 60년대 후반부터 활동을 줄여나갔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보금성가 가수로 다시 활발한 모습을 보였으며 98년에는 이에 히트곡과 팝송 번안곡 다이애나 등을 담은 음반 웃기지 말아요를 발표했다. 2000년대부터는 서울래대 실용음악과를 졸업한 딸윤정 씨와 함께 우녀 보금성가 가수로 무대에 섰다. 빈손은 서울 용산구 순저향병원. 바리는 22일 오전 8시. 빈손은 서울 용 explosion! 최대한 버스 뛰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